자 오늘은 몰락을 올리는 하이퍼 에이피바루스 지금 몰락이 첫 타에 터지는데 이게 3스텍 쌓기 쉬울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1코어로 몰락만 띄우고 우트 이런 거 가면서 이속도 땡기는 거야 이렇게 폭쇄도 가고 여기에 라바도는 효율이 떨어지니까 급을 올리고 마지막에 뭐 공허나 이런 거 가 아오 크로 까비 목톱 왔다 야 이거를 야 나 이거 엄청 망했는데 그러면? 아니 큐프로는 맞춰 그렇지 아니 어이가 없네 바이가 왜 나와 아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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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안녕. 뭐야 이거는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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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와. 수온 때문에 안 죽네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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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